오는 6월 6일 중국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과 격돌합니다. 그러나 중국축구협회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 최고의 축구선수 우레이가 태국전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 싱가포르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던 우레이는 경고 누적으로 결승 진출에 가장 중요한 태국전을 놓치게 됐습니다. 우레이는 지난 2023년 11월 태국 원정에서 팀의 2대1 역전승에 기반이 되는 동점골을 득점했으며 4차전 싱가포르전에서 21분과 후반 40분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4대1 대승을 견인했습니다. 심지어 득점 감각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레이는 상하이 하이강 소속으로 10경기 12골 사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경기당 평균 1.6골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귀하 선수로 이를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제2로 보는 알랑 카르발류입니다. 브라질에서 귀하한 파괴적인 선수로 광저우 FC에서 3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득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적은 처참합니다. 34세의 알랑은 칭다우 서해안 FC 소속으로 10경기 1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브라질의 플로미넨세에서 1년 반 동안 13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고 대표팀에도 지난 2022년 2월 1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복귀해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귀하 선수를 활용하거나 리그 11경기 4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웨이스하울을 활용하는 선택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레이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메우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선수들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패배가 유력한 우리나라와의 맞대결인 관계로 만약 중국이 태국에게 패배하고 우리나라에게도 2연패를 거둔다면 태국 싱가포르전 결과에 따라 2차 예선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8.5장으로 늘어난 월드컵 티켓마저 헌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오는 6월 6일 선양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우레이의 부재 속에서도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7.5장으로 늘어난 월드컵 티켓마저 헌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5장으로 늘어납니다.